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18페이지의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보는데요 이 시장론에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는 부동산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특성 및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하고 그 다음에 시장 중에서는 주택시장이 제일 기본이니까 이 세 가지가 세부 제목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제목을 달아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시험상에서 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죠? 올해 시험에도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역시 출제가 됐던 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지대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 구조이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 그래서 이제 이 입지론이라는 것도요 농업입지론은 이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얘기하는데 지대론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업입지론하고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 뭐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실전에서는 지대론에 대한 논리나 도시공간 구조이론은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거고요 입지론에 대해서는 올해 시험에는 이제 공업입지론에서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까지도 물어봤고 계산 논리로도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의에 관한 계산 시기에 언급이 됐었던 그런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적인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시장 안에 가게 되면은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실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형태를 찾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기 우리가 조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네 가지 중에서 시장 참여자의 수 있죠 이 시장 참여자의 수가 이게 다 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무수히 많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별 수요자나 개별 공급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부동산은 고가품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의 수가 소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취급하는 것은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라고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시장으로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조건도 충족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고 그러다가 상품의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고 동질성이 있거나 진태가 자유롭거나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장이라고 하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나 보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시장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학자들에 따라 정의 개념은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보이스란 학자는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된다 일반 상품은 물건 자체가 이동하지만 부동산은 시작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권리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가치의 판단도 그 권리를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냐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기준도 틀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알프레드 링이라고 하는 교수는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양가로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양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역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지역 시장에서는 형성되는 시세는 서로 유사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라고 있을 때 기능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이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시장에서 이 교환이 성립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가 되는 가격이라는 것이 있겠죠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이제 성립하도록 해준다 그죠? 그래서 교환을 성립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격을 매개로 해서 뭐가 유도가 되냐면 자원 배분이 유도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다 하나의 시그널, 신호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여러 가지 뭐를 제공해 주냐면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어느 걸 더 많이 생산해야지 유리할 것이다 어느 것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효용 측면에서 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기능이다라는 정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2페이지를 가시면요 시장의 특성이라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건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특성이라고 해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성에서 배우셨겠지만 시장의 국지성, 국지화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A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시장이 있었을 때 A 시장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시장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이런 상태가 될 때 일반 상품 같으면 상품의 이동을 통해서 수급관계가 조절이 되지만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가 되면 여기는 가격이 이렇게 오른 상태고요 여기는 가격이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조정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시장별로 형성되는 가격도 틀리고 임대료도 틀리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가게 되면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의 장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조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위치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123페이지 중간에 상단에 보면 양가로 6번에 보면 매매 기간이 길죠 일반적인 상품은 내가 마트라든가 어떤 편의점에 가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찾았다 손치더라도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상품을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수의 매도자, 매수자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적다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그렇지 부동산 시장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 이런 정도로만 기초를 생각을 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12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확인 문제 이런 게 있는데요 확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굳이 안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기본 이론제 돌아갈 때 그때 정리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게 주택시장이죠 이 주택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거기에 주택시장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은 요즘의 인식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단순히 주거공간으로서 그저 필수제로서 그런 역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자산으로서 아주 큰 비중을 갖고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현재 재산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 집이 얼마였지 이거부터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으로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주택시장인데요 그런데 이 주택이라는 거는 수요는 늘어나더라도 공급을 제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수급관계가 조정이 좀 어려운 불안전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택이라는 것이 집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변에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가 해갖고 여기나 터미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서비스라는 것이 지원이 됐었을 때 주거로서의 기능이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게 125페이지에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이라고 있었을 때요 여기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게 주택서비스라는 거예요 이 서비스라는 단위는 왜 만들어냐면요 이거는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을 나타내요 그러면 주택서비스라는 단위를 만들어낸 거는 이런 얘기죠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은 다 이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이 단독주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존재할 때 얘네들의 면적도 크기도 틀리고요 구조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을 분석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주택시장에서의 과연 주택 필요량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를 조사를 할 때 이 용도별로 규모별로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어떤 주택 필요량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주택서비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얘네가 물리적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이 효용 측면에서 보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렇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 단위에서는 동질적인 제어가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2022년에는 어느 만큼의 주택서비스를 필요로 할까 그래서 시장 분석을 조금 더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주택서비스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소비할 때는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양의 서비스를 소비할 거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적은 양의 주택서비스를 소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주택서비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주택저량하고 유량이라고 되어 있었을 때 이거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경제에서 유량저량에 대한 유량은 기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고 저량은 시점이 주어져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주택이 몇 채가 있느냐를 판단하려고 하면 시점이 주어져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난 수십 년간 짓고 부수고를 반복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양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주택이 만약에 5만 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5만 채 안에는 작년 한 해 동안 공급된 양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그거는 기간이 명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량과 유량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놓고 시장을 파악할 때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6페이지에 가면 주택수요하고 주택소요가 있는데요 주택수요는 말 그대로요 디멘드라는 건 유효수예요 그리고 주택소요라는 거는 하우징 니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주거에 관한 욕구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득이 높든 낮든지 간에 주거에 관한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죠 그러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구매력이 수반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시장에서 공급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수요는 지불능력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 사람들의 원하는 선호대에 맞춰서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의 여과작용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거는 기억을 또 해주셔야 돼요 주택의 여과작용이라고 돼 있을 때요 이거 우리가 순환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과작용에 대한 개요를 보시게 되면 여과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요 주택이라는 것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죠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여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이 만약에 주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고급 주택이 있고요 만약에 중급 주택이 있고 저급 주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정부는 저급 주택은 신축을 금지시켰어요 그랬을 때 고급 주택에 들어가 있는데 고급 주택에서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 효용이라는 게 30 정도 되고요 중급이 20이고 저급이 10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년에 이 서비스의 질이 1씩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20으로 떨어질 거고요 얘는 10으로 떨어질 거고 얘는 제로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얘는 신축이 안 되니까 얘가 들어서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여기에 고급 주택이 이렇게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급 주택에 거주하던 고소득층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니까 새롭게 공급된 주택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가구의 이동이라는 것이 발생하죠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공가가 발생하겠죠 그거를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인수하고 들어가고요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 역시 또 공가가 발생하는 것을 역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이주함으로써 이렇게 순환 과정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걸 설명하는 게 여과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어상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상향여과와 하향여과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서 여기 물어볼 때 기본 용어로 물어보죠 그래서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바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향여과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구별 정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27페이지에 상단에 양가로 2번에 상향여과과 하향여과가 있을 때 지문 3번에 보면 공가의 발생이 여과의 중요한 역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하향여과과정의 단기 장기 균형은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용어 정도를 같이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이런 얘기죠 주택의 여과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주거분리하고 여과과정에 있을 때 주거분리의 개념 정보를 먼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거분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도시가 예를 들어서 도시화되는 과정 중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거분리라는 것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거분리라는 것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근린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서도 집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더라 왜냐하면 기존 만약에 이렇게 도시가 하나 있었을 때요 기존 주거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존 주거지에 있는 주택들이 한 수십 년 되면 낡아지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거환경이 좀 떨어져 있었을 때 여기 새롭게 신도시 개념으로 주거가 새로 조성이 되면 여기는 주거환경이 훨씬 좋겠죠 그럼 다 일로 이주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머물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도시화 등의 과정을 통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분리다 그럴 때 고급 주택지역하고 저급 주택지역의 경계라는 것은 담장 하나를 이웃할 수도 있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가게 되면 도로 저편은 아주 고급 빌라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거나 고층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길 건너 이쪽은 평범 오래된 단독 이런 단층 주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30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왜 정리를 하시게 되냐면요 이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요 시장의 효율성이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도요 시장에 만약에 정보가 어디를 개발하겠다 어디에 신도시를 공급하겠다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들썩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어떤 정보가 시장이 공표가 되면 바로 가치에 반영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알려지는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내부적인 정보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루머나 소문에 의해서도 시세가 요동을 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을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문이 돌아도 부동산을 소유 갖는 사람은 그 소문에 의해서 예상할 수 있는 이익도 거래가격에 반영하고 싶을 거고요 하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까지도 거래가격에 반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의 이 유형에 대해서 또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유형을 보게 되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얘네를 구별하는 것은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성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정보를 매개로 투자를 해봐야 여기는 정상인밖에 못 얻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시장에서도요 미래, 현재의 미래에 대한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얘기고요 현재 또는 미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강성이라는 건요 대부분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중강성 형태까지 나오죠 여기는 현재의 정보까지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매개로 투자하면 여기도 역시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도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강성에서는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인은 얻을 수 없죠 정상이윤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투자를 했었을 때는요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정상이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두 개의 시장에서 초과인을 얻는 것은 정보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는 것인데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상이윤만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 형태만 나타나더라 부동산 시장이 강성의 형태를 띄고 있다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약성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게 그게 중강성이고요 그렇죠? 얘네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게 강성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할당적 효율성에 대한 거하고요 정보 비용의 계산돌리는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할 때 다루셔도 되겠죠 지금은 기본적인 용어 정도만이라도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지대이론에 대해서 여기서부터가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지 및 공간구조론에서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론이에요 얘가 출제 밈도가 높기 때문에 지대론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와 지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지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걸 지대라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가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 토지의 가치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지대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영문상에서 보면 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이렇게 분류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단 지대라는 것은 토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대료는 건물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의 가치라는 것은요 그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지대 있죠 사용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비싸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이 지대에 대한 고찰이라고 했을 때요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학자들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지대의 개념에서는 지대라는 것은 잉여이자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에요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지대라는 것은 자연물인 토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자연물인 토지는 자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물인 토지를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일종의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대라는 것도 그냥 생산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고전학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논리는 지대라는 개념은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의해서도 지대 개념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주로 이런 정보를 많이 물어봐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원래 토지라는 게 자연물이거든요 자연에서 우리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공유물인데 다만 소유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개인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일반적인 정상이윤는 얻을 수 있지만 토지는 생산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사용료를 올리면 사람들은 높은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그 땅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익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초과이윤 일종의 초과이윤인데 그게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강남 쪽의 대류변에 위치한 점포들이 성격이 바뀌죠 그러니까 저렴한 상품을 취급해서는 높은 임대료를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를 줘갖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치 한 10%만 임대 수익으로 얻어도 정상적인 이은을 획득하는 건데 그거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이런 개념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보고 있다라는 정도 여기는 나중에 기본이 일어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통적인 지대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지대이론에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142페이지에 가면 전통적인 지대론 또는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학자가 누가 주장했다는 것 있죠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라고 있어요 튀넨의 위치지대라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있죠 리카도라는 사람이 차액지대를 튀넨의 위치지대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과 용어만 먼저 인식해 주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마르크스의 절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마르크스는 지대라는 개념이 토지 소유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거예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제도성의 차이가 사유재산 제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위치가 좋든 안 좋든 생산성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상에서는요 어디서든 지대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든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제목적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하시면 구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얘가 뭐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비욕도의 토지의 비욕 생산성의 차이에서 지대의 크기가 달라질 거고요 이거는 위치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깝게 있으면 수송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거든요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면 사용료가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작물을 경작해야 될 것이고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지대가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준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제목이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현대적 지대론이라고 해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이론할 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은 살짝 비껴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처음에 입문 과정에서 지대론을 쭉 풀어드리면 어렵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에 가시면 지가이론에 대한 것도 나중에 같이 정리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대론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149페이지에 도시내부구조이론 또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